반갑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약간 걱정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낯선 땅으로 비행기로 거의 11시간 반을 가야 하니까 그냥 먼 나라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저한테는 좀 미지의 세계라는 느낌이어야지고 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중국 이런 나라는 많이 들어봤어도 뉴질랜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없던지라 그냥 자연이라든지 그런 거에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야지고 거기는 그냥 거기가 좀 인터넷이 빠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약간 시골 느낌만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그냥 4G만 할까 하는데 역시 아니더라고요. 물론 4G만큼 아니지만 뭐 3G? 뭐 그렇게 저는 어쨌든 간에 큰 불편함을 못 느껴요. 하지만 확실히 한국이 빠르긴 빨라요. 정말 한국이 그 인터넷 속도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르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제치고요. 사람들은 한 번 반응을 볼까요? 저는 이게 반응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초가 밥 먹여주는 건가요? 경제상 이익이 있는 거지. 그쵸. 솔직히 큰... 그래도 좋은 소식 아닌가요? 약간 좀 너무 비꼬시는 것 같은데? 보드 자료 등에 최초로서 인용되는 것부터 레퍼런스가 생기니까요. 상징성 있죠. 홍보비를 계산한 다음에 경제상 이익이... 어 엄청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맞네요. 이런 타이틀도 중요하겠죠? 아 이거 의미 없다. 음... 그런가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개판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아 이거... 아 이런 사진 너무 좋아. 이런 사회 풍토 싫네요. 개개인에게 의미 없다고 해도 크게 보면 의미가 적지 않죠. 역사에 남는 건지. 글로벌 홍보역가는 벌써 느리고 있고요. 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일정에 관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 mie장하는 시점. 이거 생각해요. 저녁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